안녕하세요 민들레 뮤직 김용수 입니다. 오늘은 버튼식인데 상당히 고급스러운게 하나 들어왔습니다. 제가 버튼식을 잘 칠 줄을 몰라 가지고 데이스는 칠 수 있는데 멜로디를 잘 못칩니다. 악기는 굉장히 그리고 이 악기가 밑에서 여기 밑에서 이렇게 음색을 조정하게 되어 있네요. 여러가지 음색이 나오는 제가 버튼식을 칠 줄을 잘 모르겠 는데 자 요 악기를 간단하게 그 악기 배열을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 악기가 130 베이스는 4 베이스고 132 베이스입니다. 132 베이스고 6열 입니다. 6열 그러니까 멜리도 쪽에 6열이 있고 베이스 쪽에 3열이 있는데 베이스 쪽에 3열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. 악기도 보면은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어놨습니다. 장치도 굉장히 화려하고 자 그리고 그 6열이 무게는 좀 나갑니다. 무게는 좀 나갑니다. 그리고 이게 그 뮤젯 전용이라고 되어 있어요. 뮤젯 전용 그리고 버튼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이네요. 다섯 줄이네요. 다섯 줄이네요. 버튼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구성은 자 이 악기 저는 뭐 버튼을 잘 못 치니까 음색은 아마 굉장히 이쁜 것 같은데 자 재밌는게 우리는 보통 그 음색 버튼이 위에 있는 것만 봤지 자 이 밑에 보면은 음색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. 두 개로 되어 있는데 그래 되어 있고 아주 특수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제품면은 자 명칭이 뭐라고 되어 있나 하면은 밑에 저기 파리라고 되어 있고 여기 파리라고 되어 있었고 이쪽에는 프라텔리 크로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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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라텔리 크로쇼 그렇게 되어 있네요. 제품은 아주 그 빈티지 악기인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악기 같습니다. 아시다시피 이런 악기들이 굉장히 비싸게 비싸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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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싸게 들어왔으니까 싸게 드릴테니까 관심있는 분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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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